자, K리그 4라운드 6개니까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성남과 수원 먼저 살펴볼 건데 2대2. 성남이 시즌 첫 골을 넣었네요. 전반전부터 성남 좋은 경기 운영으로 수원 3성을 긴장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두 골을 넣었고요. 아쉽게 두 골을 다시 먹으면서 비겼지만 그래도 양 팀 모두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쉽다면 아마 수원이 더 아쉬울 거예요. 전반전부터 그로링과 김건희 선수 투톱을 쓰면서 초반부터 득점을 하겠다는 심사는 있었는데 아쉽게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득점을 노렸는데 또 뭐 3골 이상이 나지 않으면서 수원으로서는 조금 더 성남보다는 아쉬운 경기였죠. 자, 이날 경위는 이제 성남 입장에선 고대하던 물리치의 득점이 터졌고 나머지 3골은 또 이제 성남과 수원에서 22세 이하 선수들이 또 득점골을 또 3골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수원은 김상준 그리고 오현규 연속골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김상준은 K리그 데뷔골 그 다음에 오현규는 김상준 상무 다녀와서 수원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수원의 미래를 밝게 했던 두 선수고요. 성남에서는 이제 전성수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월시즌 칭찬을 많이 했던 전성수 선수가 페널티킥이지만 또 첫 번째 데뷔골을 터트렸고 아 이런 신인에게 또 물론 신인은 아니지만 22세 카드한테 이렇게 중요한 페널티킥을 또 맡긴 성남의 김남일 감독도 굉장히 또 대담한 선택이었고 또 대담하게 찼더라고요. 가운데로 찼더라고요. 가운데로 그냥 와 깜짝 놀랐습니다. 골킥 맞고 들어갔잖아 또. 네 맞고 들어갔어. 와 이 대담함 그 판단. 자 점성수 선수가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했고 일단 좀 성남 또 구단 관계자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점성수 선수에 대해서. 네. 2019년에 입단을 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대비를 못했고 경기에 어 2020년에는 이제 K4 양평FC 2021년에는 K3 강릉시민구단에 임대를 가서 두 시즌 연속 각 리그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고 이제 계명고를 나왔는데 이 선수가 그 계명고 시절에 왕주강전 뭐 헤트트릭 막 헤트트릭을 막 했던 어쨌든 총연 같던 그런 선수고 해서 성남에서 장기계약을 눈에 띄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선수 때 이제 이제 뭔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4, K3에서 뭐 경험 쌓고 올라와서 올라와도 아직까지 22세 카드로 중용되고 있고 앞길이 정말 창창하네요.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 입장에서 뮬리치에 일존되는 너무 쏠리는 그런 공격 루트도 동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전성수 선수에게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마주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성남이 조금 이제 득점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었네요. 자 다음은 강원과 대구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0으로 홈팀 강원의 승리로 끝났고요. 강원은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아 강원! 아 또 윤수매직! 4경기 중에 2승을 챙겼으니까 2승 1무 1패 그래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지금 강원인데 초반에 이날 경기도 굉장히 좀 이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통해서 2골이나 만들어내는 역습에 강한 대구를 상대로 강원의 역습은 또 이런거다 이런걸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원의 그런 카운터 어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일단 최영수 감독이 강원의 수비는 정말 확실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라는게 정말 눈에 띄고요. 이 카운터 어택을 할 때 와 정말 빠르게 나가주더라고요. 왼쪽 사이드에서 그런거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뭐 하루 이틀 연습한게 아니고 정말 동계훈련 내내 꾸준하게 이런 패턴의 훈련을 했구나 라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디노 선수 성남에 미래치가 있다면은 저는 강원에 디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뭐 체격도 비슷해요. 근데 두 선수가 다른점은 오른발과 왼발 잡이라는 점 그리고 디노가 헤딩이 좀 더 좋다는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에 올 시즌 디노의 활약에 따라가지고 어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경기였습니다. 다만 대구가 이제는 세징야와 에드가의 폼이 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저희가 그전에 우리가 봐왔던 세징야와 에드가의 폼이 아니라는거는 올 시즌 지금 4라운드를 치르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동기훈련 전에 한달을 쉬었으면은 동기훈련 때 훈련한 두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아직 훈련한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지금은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에드가와 세징야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충분히 좋은 활약으로 대구팬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슬로우 스타트 같은 어차피 이제 시즌 중에는 폭발을 하겠지만 조금 초반에 조금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렸던 그런 것들이 보였고 강원 경기를 쭉 보면서 그런 디노, 김대원 이런 선수들 공격도 잘 풀리고 있지만 중간에서 김동현 선수의 활약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도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방향을 바꾸고 반대방향으로 전개하고 그런 패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원의 역습의 흐름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강원의 윤활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마감독 대구의 가마감독 축구 대구도 가마감독이 오기 전에는 역습축구였잖아요. 가마감독은 역습축구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고 전방부터 압박을 해서 전방부터 볼을 뺏은 후에 재차 공격하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구의 선수들이 그 전에 축구의 좀 색깔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 가마감독과 대구 선수들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천과 포항의 인천 경기로 넘어가겠는데 원정팀 포항이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두 팀 모두 이제 성승세를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팀인데 결과는 원정팀 포항 김기동매직이 또 한 건 했네요.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이 전북을 잡으면서 와 김기동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와 이날 또 김기동매직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개막전부터 여섯 경기를 지금 다 원정으로 치르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3승 1패 김천한테 3대2로 따라갔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먹으면서 3대2로 젔던 경기 빼고는 다 이겼네. 네. 네 경기 모두 득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득점을 다 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고. 이게 선수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저도 뭐 선수신이지만 계속 집에 안 들리고 그 짐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도 힘들 것이고 컨디션 조절에도 애를 먹을 텐데 아 정말 이거는 선수들도 잘하지만은 이 선수들을 정말 하나로 묶은 김기동 감독의 매직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김기동 감독님도 그 원정만 다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힘들 거를 좀 알고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뭐 한 가지 예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침 밥 먹을 때도 예. 며시카이 다 남아. 이게 아니라 10시까지 알아서 먹어라. 후레하게. 후레하게. 자유를. 그런 또 이제 경기 팀 운영 전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김기동 감독인데 이인천은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패배를 당했네요.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 내용을 갔는데 아길라르 아길라르에 대한 또 조성원 감독의 쓴소리가 한번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시즌 시작 전부터 우리가 이명주 선수가 인천에 영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길라르의 공존 아길라르과의 공존이 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여름과 이명주 선수가 중원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 뭐 3명을 쓰는 것보다는 이 2명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양쪽 공격에 좀 더 무게를 두자 라는 조성원 감독인데 그렇게 되면서 아길라르가 사이드로 빠졌어요. 아길라르는 본인이 살아남고 싶다면 사이드에서도 본인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배울 좀 선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김도혁 선수라고 봅니다. 김도혁 선수도 미드필드에서 너무 좋은 자원이지만 지금 이명주와 여름 선수라는 미드필드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로 빠져갖고 플레이하는데 지금 김도혁 선수도 사이드에서 너무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길라르 선수도 아마 인천에 살아남고 싶다면 사이드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경기가 이제 좌우 그 측면에서의 좌우 선수들의 뭐 움직임이 폭이 이런게 좀 차이가 나기는 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승환 감독이 좀 순서리를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포항은 3승 1패로 울산 다음으로 지금 거의 뭐 높은 순위 어 3승을 거둔 팀 중에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초반 이번 시즌 리그의 초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김천과 서울의 김천경기 2대0으로 김천성무가 FC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네. 현장에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한마디로 경기를 이제 평가를 하자면 조기석 미쳤다. 아 너무 우리가 잘하고 되게 잘하고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계속 좀 말을 나눴는데 김태환 감독은 이제 끝나고 기자회견 때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선수 하나 나왔다. 이날 터트린 멀티골에 대해서 전혀 놀랍지 않다. 뭐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전하게 이제 준비를 해왔고 훈련을 많이 했던 선수도 그게 이제 좀 빛을 바라는 것 같다. 조규성의 이 정말 잘하는 포인트를 쭉쭉쭉쭉 뽑아왔는데 자 전반 32분! 서울이 수비 진영에서 패스미스가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조규성이 그냥 넌스톱으로 때려버리더라고요. 아 네. 와 그게 이제 양한민한테 살짝 걸리면서 안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뭐 너무 갑자기 좋은 찬스 딱 오니까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아이씨 내 볼인가 쟤 볼인가 막 이런 게 있잖아. 거기서 그냥 바로 슈팅을 때려버리는데 와 이 센스! 그리고 정말 35분에는 상대 코너킥 수비에 가담을 했다가 그때 역습 찬스 나왔어요. 이제 지연하기 볼을 잡고 정말 드리블터 패스 두개 하면서 뭐 수비가 어 채평수 때 넘어질까 말까 하다가 막 빨리 끝까지 갔어. 근데 조규성이 그 옆에서 자기 페널티 박스 안에 있다가 반대쪽 페널티 박스까지 진짜 전력질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패스 받았고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더라고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와 세 개 꺼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슈팅하고 표정이 되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해내더라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후발 13분 첫 골 때였는데 이제 이영재의 정말 그림 같은 침투 패스를 봤고 포스터치가 일단 좋더라고 바로 이제 왼발 슈팅 때리기 좋도록 오른발로 딱 터치해놓고 왼발 슈팅 들어가는데 아 날카롭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슈팅이 나왔고 두 번째 골 때도 이제 방향만 맞고는 권창훈의 오른발 크로스를 어 이제 힘 안 들이고 툭 방향을 맡기면서 골방을 흔들었던 슈팅도 대단했고 후반 36분 이때는 이제 왼발이었는데 발란스가 좀 무너지면서도 마치 이제 단위가 굉장히 길었던 물리치가 자주 하는 듯한 터닝 슛 터닝 슛 터닝 슛인데 어 좀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고 후반 39분에는 정말 경기 막판이잖아 이때는 거의 90분 풀타임 쪘을 때인데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았어 거기서 한 단독 드립으로 한 40미터 달렸을 거야 드립을 혼자 치면서 그러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를 치는데 이것도 유효 슈팅 여섯 번 슈팅을 때렸네 이중에 유효 슈팅이 다 여섯 번이었고 죽골을 잡아내는 그리고 기자회견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냐 그랬더니 9월 달에 대표팀 처음 뽑히고 그때도 그랬고 일단 이번 1월 달에 대표팀 갔다 오면서 그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대에 그 헬스장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왼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턱걸이 15개씩 5세트 그리고 푸샵 20개인지 30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5세트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또 한다 한 경기의 슈팅을 여섯 개를 때릴 순 있어요 근데 이 여섯 개가 정말 날카로운 슈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 골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월드컵 네 그 목표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이와 말씀해 주셨듯이 생각을 하면서 뛴다 그 얘기를 또 직접 하더라구요 옛날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골 오면 잡고 뭐 이렇게 다음 행동을 했는데 다음 플레이를 이제는 골이 나한테 언제 오겠다 오면 어떤 플레이를 해야겠다 이런 걸 다 미리 생각을 하고 움직이니까 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상대편을 듣던 나상호 선수가 대표팀에서 9월 달이었을 거야 대표팀에서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조언을 해줬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정승현 분대장님이 어 그 TV에서 굉장히 또 수대해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나봐 이렇게 플레이를 저렇게 플레이를 해라 그러면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또 고마움을 전했던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자 서울 서울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이 조금 이제 시즌 첫패 그렇지만 세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는 압도하죠 네 경기는 압도하고 패스 성공률도 높고 패스도 많이 합니다 아 서울도 아쉬운게 최전방에 아 스트라이커 지금 조용욱이 터져줘야지만 되는 서울인데 조용욱 선수가 잠시 주춤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개막전 승리했을 경우에는 조용욱이 터졌고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네 조금 고전하는 지금 상황으로 런로가 됐는데 서울팬들이 원하던 그런 스트라이커 부세가 이런 또 경기들로 나타나지 않나 또 지동훈 선수 지동훈 선수가 또 부상으로 나갔는데 들어왔다가 재결처리를 당했는데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량이 부족해서 본인이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다 그 생각을 했고 동기훈련 정말 착실히 훈련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 본인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고 지금 서울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전통 스트라이커가 부족한 와중에 또 이런 부상 그리고 지동훈 선수가 팀에서 하는 역할이 좀 큰데 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 현대가 더비 이번 라운드의 최대 빅매치라고 뽑혔던 전북과 울산의 라이벌전 직접 중계를 다녀오셨는데 결과는 원종팀 울산이 전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0 전반 분위기는 전북이 우세했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전북이 그전 라운드에도 포항이랑 했을 때 정말 무기력한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울산 한번 잡아 보겠다는 심상으로 정말 초반부터 강하게 울산을 몰아쳤고 울산도 당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울산도 정말 우승후보다운 백탈한 선수들도 많고 정말 짜이브 패스에 능한 선수들도 많고 경기 자체를 재밌게 이끌고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울산이 승전까지 챙긴 경기다 전북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다 팀 플레이적인 면에서 보면 울산이 전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지금 전북은 개인적인 스타일 개인의 능력으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강한 팀입니다 중요한 건 슈팅이에요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날도 전북이 슈팅 8개 때렸는데 유유슈팅이 3개였어요 앞전 경기에서 김천의 조규성 선수가 혼자서 6개의 유유슈팅을 때린 거랑 비교했을 때 전북은 정말 슈팅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것 슈팅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전북의 큰 부분이 될 것 같고 조규성 저녁이 9월이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울산은 정말 박호, 이청룡, 아마노 이 세 선수가 진짜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면서 짧은 패스에 정말 강한 강점이 생긴 팀이에요 아기장애하게 볼 잘 차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최전방에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이날 보여줬죠 레오날드로 레오날드로 선수가 정말 원샷 원킬을 보여주면서 울산 이렇게 짧은 패스로 잘 풀어가고 홀문 앞에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무서울게 없는 팀이 되는거죠 네, 올 시즌 정말 무서울게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후방에서도 조현우 선수가 미친 듯이 날라주고 있고요 김기, 김연건 선수가 지키는 중앙 라인도 정말 초롱성이고 울산 올 시즌 정말 무서운 팀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봅니다 울산이 이제 예를들면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전부 전부 공포증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난 시즌부터 그런게 쭉쭉쭉 없어지는 것 같더니 올 시즌에는 첫 대결, 첫 맞대결부터 순위를 거두면서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손실 얼굴에 좀 여유가 묻어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요 홍면보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저는 2002년 4강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좀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FC 결과는 0대0으로 끝나면서 양 팀 모두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날은 근데 또 그거 구자철 그렇죠 구자철 선수의 재입단식 복귀 신고식 그러면서 이제 뭐 박주호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동료들 같이 런던 올림픽을 또 수놓았던 선수들과 또 이제 인사도 하고 팬들한테 또 인사를 했는데 또 제주 월드컵 경영장에 팬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구자철 선수의 이런 복귀 이런 것들을 또 보기 위해서 아니 역시 이제 스타는 스타다 그런게 이제 정말 잘 느껴졌는데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85분 지나고 류주타임까지 한 6,7분 가량 곧 딱 액기스만 모아서 경기를 보면은 아 이 경기 다 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막판에 모든 경기의 내용들이 다 모여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규 시간을 3분 남겨놨을 시점에서 김주궁 선수가 어 팔찌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문영 앞에서 네 네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김대영 주시는 VL 보고 원필리 리뷰까지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했는데 이것도 센터백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게 센터백 출신으로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파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가진다 네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리고 아 이게 수비 입장에서 그냥 뒤에서 발을 톡 댄 정도 과격하지도 않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또 해설자 입장에서 보면은 패널트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원필리 리뷰를 했고 심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이 정말 끝까지 잘 확인을 했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아쉬운 거는 김종우 선수가 아 정말 멋있게 잘 액션을 취했어요 PK냐 PK 아니냐 라는 정말 그 정도의 액션으로 취해 갔는데 아 이거를 조금만 버텨 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대해주고 들어갔죠 골대 맞힌 거 사이드에서 마지막에 슈팅까지 때렸는데 이게 김동준 골키퍼 맞고 골대를 맞았나? 아무튼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운 골에 굉장히 근접했던 그런 장면이 또 있었는데 짧은 공간에서 2대1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패스 그리고 마지막 슈팅까지는 좋았습니다 이게 득점으로 터져야지만이 진짜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한 장면이 될 수법 한데 아 그 슈팅 장면에서는 정말 김동준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고요 이승우 선수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지금 득점만 터지면은 본인도 더 많은 자신감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표출을 경기장에서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그 아쉬움이 뭐 데뷔골 무산된 거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선FC 팀 사정이 3연패 뒤에 만약에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두는 건데 또 시즌의 첫 승이 또 어 다음 경기로 또 어 연기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쉬움 승점 1점에 그친 첫 승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네요 다행히 1 2 4 3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